여러분 지금 건강하신가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바로 혈액순환과 척추 건강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앉아있는데요 과연 바르지 못한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다면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날까요? 성인의 경우 몇 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다리의 동맥이 조이게 되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혈압을 높여 심장 질환과 두뇌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앉아있으면 서 있을 때보다 척추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며 목과 머리가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것은 목염자, 어깨 통증으로 이어지고 척추의 변형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자세로 앉아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답은 바로 현대인들의 헬스케어 필수품 똑똑한 건강 지킴이 밸런스온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밸런스온을 꼭 사용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혈액순환을 도와 장시간 앉아있어도 머리도 상쾌, 다리도 상쾌 밸런스온은 허니콤 육각기둥 구조에 에어셀 베타젤이 제공하는 뛰어난 탄력성과 복원력으로 엉덩이와 허벅지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적으로 분산시켜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여행 다닐 때마다 보면 저는 비행기를 타던 버스를 타던 쿠션을 꼭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엉덩이가 좀 무거워서 그런가 봐요 두 번째, 밸런스온은 바른 자세를 잡아줘서 우리 몸의 중심, 척추 건강을 지켜줍니다 밸런스온은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사면 라운딩 처리와 센트럴 에어올 기술을 적용해 엉덩이에 느껴지는 중력을 낮추고 허리를 잡아줘서 다른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밸런스온 시트요? 참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앉아서 하는 일이 많아요 친구가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뿐한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대로 좀 더 써보면 진짜 고관절, 허리 아픈 게 많이 나아질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제가 컴퓨터로 SAT 준비랑 식대랑 친구들이랑 화상 통화로 조별과제를 하다 보니까 3, 4시간 정도 많게는 5시간 이상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밸런스온을 3개월 정도 써봤는데 허리가 아까 본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자세 안 좋았던 것도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밸런스온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밸런스온 최고! 우리 가족의 건강은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현대인의 똑똑한 필수 헬스 제품 밸런스온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꼭 지켜주세요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 뒤로 간 거 좋지? 뒤로 간 것도 한 것 같은데 아 찍고 앉아 보니 더 잘해 의자가 일단 방석이 폭신폭신하면서도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 바른 자세 바른 자세 바른 자세 팽글팽글 돌아 제가 지금 밸런스온 제품을 직접 한번 사용해 보고 있는데 이게 진짜 편해요 그리고 통풍이 잘 돼서 엉덩이에 땀이 차지가 않아요 아 이 더위에 너무 괜찮네 아니 그리고 이게 진짜 밀리지가 않네요 가자 가자 나 밀어줘 나 넘어질 뻔했어 네 네 네 광석 이쁘죠? 우와